부자가 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이거는 제가 부자가 되기 전부터 제 주변에 부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실제 느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역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소위 말하는 부동산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세 가지를 꼭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탈락한 경우가 없고 세 가지 모두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의미의 어떤 부동산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세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도 본인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거죠 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부족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채워 넣었을 때 여러분들도 미래의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래이긴 하지만 그 시점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지금 제 방송을 듣는 이유이기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절대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으니까 유튜브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드리를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곳으로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타임을 좀 더 앞당겨 보실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가 정보고요 두 번째가 타이밍이고요 세 번째는 실행입니다 실행 정보, 타이밍, 실행 먼저 정보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부자들은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합니다 예전에 한 두 달 전인가요? 제가 TV를 봤는데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케이스를 이렇게 해서 런닝머신을 타다 보면 이렇게 TV가 보이잖아요 거기서 TV를 봤었는데 거기 런닝맨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주식 투자였어요 주식 투자 주식 투자였는데 2017년도 중후반부터 해서 2022년까지 매년 주식에 대한 결과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만약 그때 당시 돌아갔다고 한다면 실제 그 회사를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해 놓고 어떤 회사를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예능 소재를 가지고 그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1단계 정보가 있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정보가 있었는데 1단계일수록 정보를 얻는 투자금이 제일 적었고요 그리고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금이 훨씬 더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렇지만 1단계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추상적인 정보가 나왔고 그리고 3단계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실제 3단계 정보를 투자를 해서 어떤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1단계 정보를 갖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거의 소위 말하는 감으로 한 투자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정보의 질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지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또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그냥 웃자고 보는 건데 왜 저런 것까지 꼭 따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특히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이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도 그냥 예능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급 정보일수록 많은 투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지만이 정말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북극성에서도 제 멘티분들한테 부동산으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인맥이고 두 번째가 끈기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인맥에 대한 부분인데 왜 인맥을 강조하냐 그거는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맥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단순히 북성 와서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강의 어떤 쉬는 시간 내지 끝나고 뒤풀이 내지 어떤 단톡방이 있었을 때 거기서 서로의 인맥을 계속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본인의 정보를 오픈하고 그리고 본인이 궁금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다 보면 그 질문에 답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정보를 얻게 되는 거고 이러한 정보들이 사실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정보이지만 이런 어떤 커뮤니티를 활용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좀 더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에 내가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더 좋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고 그래서 부자일수록 인맥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거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자들이 골프를 치는 이유도 인맥을 형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은행 VVIP라고 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보를 줍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이 되어버리면 VVIP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상품이 나왔다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컨설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뢰도 의뢰가 아니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직접 은행 내지 금융사에 찾아가서 그런 어떤 VVIP를 상담을 하는 그분들한테 정보를 많이 듣죠 듣고 그 안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이 내가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한 목적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려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VVIP가 아닌데 그렇지만 VVIP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방문해서 정보를 얻는 거 이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에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이 단순히 어떤 예금, 적금, 기타 등등 이런 은행의 본리를 보기 위해서 간다 이 생각을 깨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은행을 방문하는 것은 특히 투자자 관점이라고 한다면 실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어떤 정보들이 현재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간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방문하는 것도 내가 꼭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내지 조놀수세 계약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이 어떤 단지에 관심을 갖고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많은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맥이라고 해서 나는 우리 친구들 친구들과 내가 인맥관계를 쌍 하겠어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하고 매일 만나서 술 마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도 수고했어 한 잔 하고 화이팅! 술 마시고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했는데 또 다른 친구도 만나서 오늘도 수고했어 화이팅! 기분 좋잖아요 또 다음날 또 다른 친구 만나서 이렇게 계속 화이팅만 하고 다녀 근데 인맥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고 그리고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그 자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인맥의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금융사 같은 곳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 부분은 강의인 것 같아요 강의인데 강의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 정보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내가 그 지협을 잘 몰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 대신 알아봐주는 그런 역할의 참고로서 강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 경험이 너무 미천해 아직 경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시행착오를 훨씬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경험치를 빌리는 것도 하나의 정보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시간적인 부분, 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투자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계속 구체화되고 그리고 질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가 되고 씨앗이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분 자산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독소잖아요 독소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투자와 연결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책은 이 저자가 책을 집필했던 시점과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던 시점 이 시점에 괴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투자는 두 번째 말씀드린 타이밍에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정보만 있다고 해서 이 정보가 타이밍적으로 적절하게 적소에 사용되지 못한다 한다면 그 정보는 아무런 의미 없는 정보나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가 갖고 있는 분명한 또 다른 함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독석을 가려내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얻은 정보, 이 정보를 그대로 놔두기만 한다고 한다면 정보는 굉장히 시적절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시적소에 그 정보가 들어가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 이 정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얻은 정보를 가지고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부자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주식도 하고 채권도 사고, 금도 사고, 부동산, 비트코인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어떤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그래서 자기의 성향에 따라 집중하는 분야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자든 부동산의 비중이 대부분 다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자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에 많이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저 역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하나의 대상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 대상에 대한 타이밍을 내가 연구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대상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대상마다 각각 타이밍이 전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타이밍, 상가 타이밍, 빌딩에 대한 타이밍, 기타 등등 타이밍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타이밍이 전부 다 달라요 어떤 지역은 지금 팔아야 될 타이밍 어떤 지역은 지금이라도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 어떤 지역은 지금 좀 더 지켜보자 그러면 반등 치고 다시 올라갈 타이밍 어떤 지역은 아직까지도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타이밍 부동산만 한다 하더라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제 자신은 부끄럽지 않거든요 저는 부동산 이외에 주식, 채권, 금, 비트코인 이런 걸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만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너무 연구하는 데 재미있고 또 전략을 짰는 데 재미있고 또 전략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재미있고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는 것도 재미있고 또 재강의를 통해서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고 재미있는 분들이 그래서 부동산만 집중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그거죠 지금 제 25년 동안의 제 결과를 보니까 제가 앞으로도 평생 다른 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 노후에 대해서 굶어 죽은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 한 가지의 선택과 집중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뚝심에 의해서 부동산만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주식, 채권, 비트코인, 금 여러분들 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고민을 넓히는 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넓히 했을 경우에는 각각 대상에 대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러면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시간적인 부분 또 돈적인 부분이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를 좀 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간다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는 투자의 대상을 넓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러겠잖아요 한 눈만 팬다 한 우물을 판다 한 우물을 판다 이런 성향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제 경험상 부동산만 판다 하더라도 절대 부자가 안 되거나 여러분 생각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이뤄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내가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내 성향과 내 투자 스타일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부자들은 이런 정보 그 다음에 정보를 이용한 정보를 통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양질의 정보를 활용해서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결정한 후에 과감하게 실행합니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실행이라는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불은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좌우명까지는 아닌데 제가 부동산을 어떤 투자를 할 때 저의 행동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항상 다양하게 고민하고 이 고민 속에서 부동산 투자 전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계속 고민만 하다가는 끝이 없잖아요 뭔가 판단하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판단할 때는 철저히 냉정하게 그 냉정은 그겁니다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기간 내에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을 가장 빨리 이룰 수 있을까 이런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냉정함을 잃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판단했어 그렇다 한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지만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아어야 법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따라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하는 부자의 목표 이걸 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돈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돈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한 투자적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시간도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술을 마신다든지 아무 의미 없이 아니면 어떤 그 생산적이지 못한 투자 지출에 많이 신경을 쓴다든지 내가 여유가 많이 없는데 자기 어떤 소속 수준보다 훨씬 과한 차를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한 아무튼 뭔가 계속해서 지출을 하는 거 있잖아요 지출이 나한테 정보를 얻기 위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만족을 위한 지출을 하고 그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 정보에 투자할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만 하지 실천을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간도 내지 돈도 투자를 안 하지만 최적의 타이밍의 노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나는 다른 사람들 말을 너무 믿으려고 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저 사람은 저기 말했으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먼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봐요 듣는 거에 의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수도로는 이미 판단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뱉지는 않아요 그건 내 판단일 뿐이지 굳이 내가 판단했던 소중한 정보를 오픈을 할 필요도 없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건 실행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3년 전이나 그거 살려고 했었어 근데 무슨 핑계가 있어 못 샀어 아 내가 그때 샀었으면 진부자 됐는데 못 샀어 실행이 없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부자들을 누릴 수 있는 또 본인이 꿈꿔왔던 부자의 삶의 경험을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죽음에서 그 말 하겠죠 아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실행력이 부족해 버리면 지금과 해왔던 모든 과정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보, 타이밍, 실행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꿈을 하루라도 더 빨리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